쿠션을 제가 이렇게 싹 뺐습니다.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쿠션과는 조금 다르네 하실 거예요. 어머어머 저 여자 지금 뭐 하는 거야? 잘라볼게요. 제가 쿠션을 한번 잘라볼게요. 안쪽을 이렇게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머랭 제형으로 파운데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굳이 잠수를 풍덩하지 않아도 제형 자체를 물이 반발력으로 밀어주는 제형을 만들어냈고요. 이 제형이 날아가면 안 되니까 특허받은 이 주머니 안에 넣어서 이렇게 쿠션을 날아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거죠. 그럼요. 그런데 이런 쿠션이 지금 유일해요. 유일해요. TV홈쇼핑 유일한 쿠션 파운데이션 아예 주머니 쿠션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거고 워터 에센스 성분이 71%나 들어가 있습니다. 촉촉함까지 날아가지 않게 주머니에 한 번 더 꽉 단순하게 쿠션 상태에다가 스펀지 상태에다가 적셔놓은 게 아니라 주머니 포켓 안에 담아드렸기 때문에 그 촉촉함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는 이거 싹 하고 분장실 갔어요. 그런데 파운데이션 바꿔서 뭐 했어?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피부결이 너무 좋아 보인다는 칭찬을 하더라고요. 제가 얼굴 주웠더니 저도 이제 신혼여행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홍조도 심하고 잡티도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에 여기다가 아예 고객님 제가 더 이렇게 막 그려볼게요. 이게 커버가 될까요? 커버의 종결자 그리고 스킨 7고 하면 우리 여자들의 베이스 메이크업을 진짜 13년간 연구 끝에 많이 만들어냈잖아요. 이런 리퀴드를 그려서 커버하는 방송 보셨어요? 보셨어요. 순식간에 톤 잡고 커버 싹 되고 나는 잡티가 많아요 하시는 분들 그냥 다시 한 번 콩 찍어서 이 위에다가 이렇게 다시 한 번 올려주시면 컨실러 고객님 따라 하실 필요 없이 완전 촉촉한 베이스 메이크업이 완성이 됩니다. 보세요. 지금 아예 쿠션이 주머니 안에 이렇게 안쪽에 보호돼서 파운데이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밑바닥까지 쓸 때까지 계속 시원하고요. 계속 남아있어요. 원래 제 얼굴 어땠을까요? 제가 증거 사진을 남겨놨거든요. 잡티도 심했고 피부 홍조도 심했고 바로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. 그랬던 제 피부톤이 전체적으로 매끈하게 이쪽에 그림 막 낙서했던 거 완전 싹 가려진 거 보이세요? 그러면서 피부톤을 정말 예쁘게 잡아주기 때문에 이거 하나 딱 했을 뿐인데 피부 좋아 보이네 이런 얘기 들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땀 많이 날 거예요. 저희는 아예 작은 복무기가 아니라 왕큰 복무기로 얼굴에 물을 이 정도로 분사를 합니다. 어떻게 어떻게 샤워했어요. 물에 풍덩 들어가도 얘가 아예 딱 밀어내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하얀 티슈를 꾹 찍어서 보여드려도 뭐 하나 묻어나는 거 없이 신기하죠. 이 정도로 초밀창 메이크업을 도와드린다는 거예요. 물만 송글송글 땀만 송글송글 맺을 정도 무너지지 않는 메이크업 거기에 커버는 커버대로 톤은 톤대로 예쁘게 맞춰 드릴 테니까 4만 원대 스킨 출고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만나보세요. 그렇죠. 톤 이쁘다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해요. 얘는 색깔이 정말 잘 나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. 톤 종결자. 대한민국 여성 피부를 톤을 제일 잘 맞춘다고 알고 있는 스킨 출고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톤 커버 고민하지 마세요.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